고추냉이 김치 매실액 기술을 조금 넣으면 맛있어 30분정도 넣어주세요 매실액 기술을 넣어주세요 마늘ieme 후라이 이날 수 신선 Time 마늘을 마감 자 오늘은 먼저는 된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였잖아 오늘은 새우젓을 넣고도 여름에는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거든 새우젓 한 수를 이렇게 곱게 다져서 마늘을 듬뿍 한 숟갈 넣고 참고래인 것을 껍질해서 고추 두 개 넣고 파죽 넣고 액젓이야 액젓 한 숟만 넣고 들기름을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야 물을 조금 부어서 끓이는 거야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고춧가루 넣어놓고 너무 허여니까 달인을 내가 봐 이렇게 볶아주면서 약한 불에서 우거지가 푹 물를 때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기름 들어가고 갑자기 뭐 태워져 들어가서 우거지는 무조건 푹 물러야 맛있잖아 국물이 거의 없어졌지? 우거지가 푹 물른 거야 그냥 뚜껑 닫고 이제 놔두면 뚜껑 닫고 이제 놔두면 볼렁볼렁 하거든 다 된 거야 왜 호박이 이렇게 커? 이게 시골 호박 소박이 아주 좋지 씨도 별로 없네 나 같은 호박이네 그치 씨도 없어서 바를 것도 없네 씨도 없어서 바를 것도 없네 이거를 이렇게 좁직 굵직하게 썰어 아 호박 이렇게 해서 새우젓에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아 씨가 좀 있으면 이렇게 파내고 요즘 메론 같아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굵은 호박이 맛있어 그냥 애호박한테 이렇게 둥성듥성 쓸어도 되잖아 재래시장 가면 이런 호박을 팔지 이거는 맛있는 호박을 누가 줘서 아 여름에 별미를 해 먹는 거 애호박 있잖아 다 조그만 거 그걸로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새우젓이가 이렇게 짤까봐 많이 넣지 한 스푼 안되게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고 짜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봐서 더 넣고 이렇게 소박을 넣고 절여 마늘 조금 넣고 또 애기 있는 집에는 뭐 그냥 하얗게도 볶아 먹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너무 조금 있으면 이제 호박에서 물이 나와 그럴 때 들기름 좀 한 숟갈 넣고 볶는 거야 그러니까 나 파랑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에 이렇게 약간 생겼잖아 이렇게 들기름을 두 숟가락 넣고 먹음직스럽다 호박 자체로만 해가지고 먹음직스럽다 호박 자체로만 해가지고 먹음직스럽다 오늘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볶아야 돼? 마이탕마이탕 할 때까지? 물을 약간 줄여 네 그러면 지켜서 해서 팍 물러면 안 되고 약간 설탕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설탕하게 뭐 푹 물러넣은 거 좋은 사람은 좀 더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보고 나서 여름 호박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겠다 조금만 더 익혀 이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출쌈 싸먹으려고 하는 거야 양배추 안 넣고 여기 Pa feneng speak 분 오징어 오징어 처리야 양파는 뭐 반만 넣고 평소는 다른 방식이지? 똑같이 비슷하지만 양파랑 다른 방식이야 산이 아삭아삭 소스 통으로 할거야 칼집을 안 넣고 생물 오징어 생물 오징어를 안 베껴도 돼 여기다 저거 할거야 쌈장 만들어서 시문상추와 쌈을 넣는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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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을 두툼하게 넣으면 오징어 물이 배서 호박이 더 맛있어 여름에는 이렇게 호박요리를 많이 해먹는 거야 이렇게 쓸어도 되고 간장 2개 맛술 액젓 한술 다진생강 반술 큼직하게 하나 다진생강 반술 오징어를 부러진 것처럼 고추장을 안 넣고 하는 거를 맨날 똑같은 방식이 아닌 오늘은 쌈 싸먹을 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남들 오징어를 부르면 맛있다 오징어를 넣으면 맛있어 치즈넥 달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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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많이 할때는 참기름을 미리 넣으면 안돼 참기름을 넣으면 안돼 금방 먹을거니까 참기름 1숟가락 넣고 이렇게 비벼. 그래서 이거를 파하고. 그리고 고추 하나씩 썰은 거 넣고. 콩가루를 이렇게 넣고. 그럼 아주 맛있는 쌈장이 됩니다. 색깔도 맛있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상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요. 오늘은 이제 불오징어 볶음 한번 해봤습니다. 호박을 두껍게 쓸어놓고 조선호박을. 여름에 많이 먹는 반찬으로 이렇게 우거지 볶음 했고요. 제일 많이 먹는 반찬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박볶음 새우존 넣고 한 거 호박 넣고 오징어, 불오징어 볶음. 또 이렇게 열무김치에다가 오이징 묻혀서 평소에 많이 먹는 반찬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쌈장을 좀 이렇게 넣고. 상추 맛있게 생겼네요. 밥은 넣지 말고 이렇게 넣고 밥을 넣어. 쌈장. 밥은 그냥 밥갈로 먹어. 밥은 그냥 밥갈로 먹어. 밥은 그냥 밥갈로 먹어.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응. 오징어 볶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은 쌈장을 따먹기 때문에 고추장 안 들어간 오징어 볶음이에요. 고추장 안 들어간 오징어 볶음. 돌 맛 낸 거지? 맛있네요. 이렇게 쌀과서 밥은 빼고. 상추가 작아서. 고추장 안 들어간 오징어 볶음. 고추장 안 들어간 오징어 볶음. 치즈. 쌈장은 고소하고 있네. 맛있네 이거는 내일쯤 더 맛있어 간이 매워 여기 호박 넣은 건 이렇게 맛있다 비가 맨날 오락가락하네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 요새 이제 생물 오징어 연한 게 많이 나오거든 냉동 아닌 그냥 통째로 썰어서 하는 게 맛있어 쌈 맛있네 그냥 밥만 넣고 써도 맛있어 쌈장에다가 오늘 아주 볼이 터지도록 싸먹어봅시다 우리 먹어봅시다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서 야채 씹는 식감도 너무 좋다 야채 씹는 식감도 너무 좋다 야채 씹는 식감도 너무 좋다 나오기 multimodal 물기 하나도 안생기고 너무 맛있다 타잉 개운한 맛 오늘 이렇게 상추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 그지요 아우 못살려 왜? 진짜 흘리고 난리 났네 맛있습니다 오이지도 좀 드세요 음 이거 국물 넣고 비벼 물을 한 세 숟갈 넣고 볶는 거 써야 돼요 호박라면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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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라는 게 한 가지 먹으면 또 며칠 있다가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맛이 없고 그래서 반찬이 힘든 거야 저녁에는 이거에다가 열물 넣고 비벼서 먹어야지 자꾸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지 호박나물도 맛있고 오늘 반찬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소리를 안 하려도 자꾸만 하게 돼서 어떡하죠 쌈장 이렇게 넣으면 아주 그냥 쌈장이 맛있어서 응 개운하고 맛있지? 콩가루 넣어서 구수하고 떡집에서 콩가루 조금 사다 놓으면 한참 쓰니까 응 배고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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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냐 맛있지 호박 그렇게 할게 응 약간 사칼 사칼 음 그 어느 어느 때보다 더 더 더 맛있어 열무김치는 항상 있고 이렇게 반찬 3,4가지 해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잘 먹었어요 잘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새 어느 분들이 계속 그러는데 이제 우리 자랑하는 어머니를 주셔서 하더니 부럽다고 또 음 맛있는 음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매일매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